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불순응이니 하면서 영역마다 그렇지만 또 과학탐구 영역이 또 두드러지죠. 그 중에서도 물리학. 사실 물리학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평가 문항 훌륭합니다. 아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물리학의 문제점이 난이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특히 이번에 수능을 치르신 분들은 시간 한 배에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이거 뭐야? 이거 평가 문항 맞아? 이런 생각들 하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사실 평가 문항 그래요. 알고 보면 진국이다 이런 말 있죠. 평가원은 맞습니다. 평가 문항 맞아요. 제가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를 쫙 풀어보고 나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1년 동안의 여러분들과 울고 웃으면서 부대끼면서 지냈던 이 1년의 수능 준비 기간이 한 해의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습니다. 그 프로세스.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담았는데요. 아무래도 2023학년도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수능 물리학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정말 큰 보탬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수능을 치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단 이제 뭐 수능 물리학을 준비하는 과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좀 크게 따져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수능이라는 이 순간도 하나의 과정이죠. 물론 결과가 만족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쁨이 오죠. 그러나 만족되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이 프로세스 과정에 경험이 남게 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대끼면서 고생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교과적인 부분과 이 시험문항 전체 구성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난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부분에 상당히 애를 겪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얘기들인데 우선 이 시간 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된 것이 뭐냐면 기본은 쉽당이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항상 뇌작동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문풀 5원칙인이 하면서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동시에 해석해놓고 끄집어놓는 이런 버릇이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수능을 이제 2023학년으로 준비하신 분들은요. 1월부터 3월 이때 물리학을 시작을 할 때 정말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됩니다. 축구에 빌드업이 있다면 수능 물리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수능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세스라는 이 과정을 잘 겪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즉 1월이든 2월이든 물리학을 시작을 할 때 꾸준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수능까지 해야 될 것 해나가면서 꾸준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수능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래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죠. 이런 좀 얇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기본기부터 탄탄히 빌드업을 탄탄히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험배라는 것은 결국 뇌작동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 내용 하나 얘기할게요.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인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또 선생님 같이 하신 분들 알겠지만 선생님이 물리학에서 기회 이 기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떤 친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교과서에 기회라는 역학계라는 내용 없는데 왜 이걸 그다지 강조합니까? 하지만 아신 분들은 확실히 알죠. 여러분이 기회라는 것은요. 물리에서 없으면 시체예요. 특히나 우리 고1과학의 그런 교과에 아예 대단원 2단원 큰 대단원 2단원의 제목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기회라는 겁니다. 역학기회 여러분 이번 문항 20문항 안에서도요. 8번, 9번, 13번, 15번, 17번, 19번, 20번 이 모두가 기회에서 비롯되는 얘기예요. 연력학계도 포함이 되고 전기력 문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19번 이제 18번과 19번에 상당히 여러분 이거 평가 문제 맞죠? 뭐 이렇게 애매한 경우의 수가 많아? 아니, 제가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확정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마디로 기회의 위력을 보여주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다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쌤이 2023학년을 준비한 커리큘럼에는 아예 역학에 대한 빌드업의 강좌를 새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의 준비 과정이 제가 아까 파노라마처럼 쫙 제 머리를 지나간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제 3월 학평 4월 또 6월 모평 또 7월 그 다음에 9월 모평 10월 이렇게 준비되어 나가고 있죠. 이러한 1년 동안의 이 모의고사 사설모의고사 빼겠습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도 뺄게요. 왜? 쌤의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1년의 학평부터 모평까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제가 9평 이후에 또 시월학평에 더더욱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봉인 해제가 되고 있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2021 학년도가 결국은 물리교과가 개정되고 나서 첫 해 수능이었고요. 이제 봉인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궁무진한 많은 사항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터인데 워낙 문제의 프리법에 매달린다든가 유형, 겉보기 유형 나누기에 매달려서 어 그래 들을 때는 할 때는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전 가서 뚫고 들어갈 때는 그런 겉보기 유형이라든가 프리법이라든가 스킬 이런 것들은 결국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뇌작동의 문제 설정의 근거가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1년차, 2년차일 때 시월학평, 우리 보통 어때요? 1년에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369, 숫자가 좋아서인지 몰라도 3월은 첫 시험이니까 중요식이고 6평과 9평은 모평이니까 평가원 출제니까 중요식이고 그리고 그 외 학평도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월학평이 매우 지대한 그런 숨결이 느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월학평과 9월에서 많은 제시가 있었던 겁니다. 19번, 여러분 기억나나요? 전기력? 제가 그랬죠. 주어진 자료에 있는 대로 해석해내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오픈된 마인드로 있는 데서 찾아내는 것이지 수능이란 것은 문제 풀이 잘 풀고 지식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자료의 그래프에서의 힘의 관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정말 이것은 개의 위력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2023학년도를 준비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뼈대를 갖추시고 1월부터 쫙 압박을 가하면서 빌드업으로 이 프로세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여 모여 모여서 결국 이 수능에서 좋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지 한 번에 촉이 좋아서 촉이 좋은 시각이 딱 맞아떨어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것이 수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20번까지 특히 여러분 4페이지, 이거 애매한데? 경우의 수 아니래니까요. 가장 짧으면서 또 명료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해설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진행할게요.